2절에서 9절입니다.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승금 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 홀로 떨어져서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가족, 사회, 또 국가, 또 전 지구적으로 다 이렇게 그물망처럼 보이지 않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모든 것하고 관계가 끊어진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문에서 다니엘은 히떼겔 강가에서 홀로 놀라운 신비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비체험은 다니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위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신비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 히떼겔 강가에서의 체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비체험을 하기 전에 다니엘은 이제 세일의 동안 근신하며 음식을 절제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걸 보아서 6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국왕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유배되어 있는 민족의 현실에 마주해서 큰 슬픔 가운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론 해가지고 다시 입 가난한 것처럼 다시 입 가난으로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슬픔은 개인적인 슬픔만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한탄하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다니엘은 피정복민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인류 국가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출세한 사람이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거의 왕 다음으로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공이 그의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 아파하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큰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만 되고 기회만 되면 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아도 참 암담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신학자가 한국교회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는 깊이 교단 교단마다 총회마다 고신총회 말고 장신측이라든가 통합측이나 합동측 감리교 이런 데 다 봐도 많이 부패해 있고 많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다니엘과 같이 나 홀로만의 내가 잘되는 거기에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회복과 세계를 향한 성교적 사명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슬퍼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고 해서 편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라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걸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은 유배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소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히떼갈 강가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절식하는 모습은 자기는 기름진 음식 시컷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포로로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같이 고난을 받는 거죠. 다른 포로들이 잘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절식하며 매달리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는 거죠. 근데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형상과 비슷합니다. 여기 히떼길 강가에서 본 것과 보면 그래서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이거는 절대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두려움의 감정일 수도 있지만 문맥상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해야 하는 임박한 환란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면서 그렇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뭐라고 할까요? 절망적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 절망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임하게 될 그 환란 그걸 보면서 너무 지금 고통스럽게 된 겁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썩은 듯이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이건 사실 상당히 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임박하긴 했어도 다니엘 자신이 사는 시대에 임하는 환란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큰 환란이 당하겠구나 그런데 내 시대는 아니니까 하면서 좀 무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죽게 된 것처럼 창백해져서 결국 깊이 잠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 앞으로 당해야 할 고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오고 그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당했던 이스라엘의 고난 그리고 현재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당하고 있는 고난 또 앞으로 당할 고난을 지금 자신의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죽은 듯이 빛이 다 온몸에 빛이 다 꺼지고 죽은 듯이 몸으로 이렇게 체득을 하는 거죠. 성프란시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가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가 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그 환란에 동참하는 듯이 그렇게 몸으로 이제 체득을 하는 거죠. 그 고통을, 환란을 그러니까 아주 민족의 고통에 아주 민감한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두워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족의 고통에 민감하면서 또 지금 고난당하는 자들 약한 자들 그 아픔에 동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때결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처럼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이 변하여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다니엘의 이 모습이 이 씨름이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란이 임박했지만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다니엘은 그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그건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각자 개인과 가족과 우리 마천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